전현직 경찰과 시의원이 골프장에 청탁해 새치기 예약을 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찰들이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서울시시 골프장 수사가 한창인 지난 5월 중순쯤 담당 경찰 수사관 김성은 경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SBS가 입수한 3년치 골프장 회사 보유분 예약 현황 파일에 이름이 나오는 A 경감입니다. A 경감은 김 경사에게 수사 대상에서 자신을 빼라고 회유합니다. 이른바 새치기 예약이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다른 골프장들에서도 이러한 새치기 예약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창구 역할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광주, 골프장들도 부팀 다 해줬어. A 경감은 SBS 취재진에게 경찰 고위 간부들을 위해 새치기 예약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한 적 없다고 해명하지만 김 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현직 경찰 외에도 더 많은 경찰 간부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김 경사를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감찰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김 경사입니다. ets급전 현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김 경사입니다. 국내육협 국내육협